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니 미니 최상급 고성능 jcw 선연결 없이 쓸 수 있는 무선 애플카 플레이는 컨트리맨이 가진 신뢰 감성을 살려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최근 jcw 컨트리맨을 타고 인천과 강릉을 오고 갔다. 고속주행 성능뿐 아니라 무선 애플카 플레이 연동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시승차를 받자마자 가장 눈에 띈 것은 알로이 휠 디자인이다. 19인치 jcw 서킷 북 2톤 평양 알로이 휠이 들어갔는데 신뢰는 기존에 출시된 컨트리맨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스페어링 휠과 원형태 기반에 jcw 엠블럼이 선명하게 박혀있는 것이 센터페시아 아래쪽에는 곡선과 직선 형태의 빨간색 라인이 새겨져 있다. 차량 외관 라디에이터 브릴 바깥쪽에도 실내 센터페시아 아래쪽 엔진 전파 레버로 시동을 걸어봤는데 jcw 모델처럼 아주 웅장한 엔진 사운드가 느껴졌다. 재원표를 살펴보니 이 차에는 최초 출력 306마력 5000에서 6250 RPM 최대 토크 45.9kg M1750에서 4500 RPM의 힘을 내는 4기통 jcw 트윈 파워 터보 엔진이 장착됐다. 일반 컨트리맨 보다 거의 2배 이상의 고출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진 사운드도 우렁쳐다. 영동 보석도로에서 주월 가속 c 스포츠 스포츠 모드를 써봤다.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보니 몸이 뒤로 빠르게 지우칠 정도로 엔진의 반응은 빨랐다. 제원표를 보면 jcw 컨트리맨은 시속 0에서 100kmh까지 5.1초 만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실제 운전해봤을 때도 실감이 됐다. jcw 컨트리맨은 스포츠 모드 외에 MID와 그린 모드가 지원된다. MID 모드를 실행하면 스포츠 모드와 달리 박진감 넘치는 엔진함이 나지 않지만 고속도로 주행 시 정숙함을 유지시켜준다. 그린 모드는 연비 최적화를 위해 세팅됐는데 이 주행 모드는 일반 컨트리맨과 어울려 가속 성능을 더 중요시하는 jcw 컨트리맨에는 크게 쓰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까지 갈 때 무선으로 연결되는 애플카플레이를 썼다. 유선으로 연결하면 선변매 컵홀더에 있는 음료수를 꺼내기 힘들거나 공조장치 조작에 애를 먹을 수 있는데 jcw 컨트리맨은 무선카플레이가 가능해 편했다. 8.8인치 센터패시아 디스플레이는 카플레이 연결 시 좌측에 카플레이 화면을 띄우고 오른편에는 미니가 제공하는 주행 정보를 띄운다. 주행 정보란에는 연비나 아니면 노래 콘텐츠 등을 띄울 수 있는데 운전자 마음대로 이 주행 정보 창을 없애고 카플레이 화면을 꽉 채우게 할 수 없어 아쉽다. 그래도 티맵, 카카오네비, 네이버맵 등을 쓸 수 있는 카플레이 자체가 무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반갑다. 강릉에서 인천으로 오고 갈 때는 주로 MID 모드를 썼는데 클러스터에는 연비가 13kmL이 찍혔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방지 보조 같은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없지만 박진감 넘치는 주행 재미를 많이 느껴서 크게 주행 피로감은 들지 않았다. JCW 컨트리맨 스티어링 휠에는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센터페시아 아래쪽 8단 스켓트로닉 변속기를 통해 매뉴얼 모드와 기어 단수 조절을 할 수 있다. 개별 서비스에 인하가 적용된 미니 JCW 컨트리맨의 가격은 6,050만 원이다.